그리고 오늘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은 일단 내일 제가 순발력 운동을 요번에 좀 적게 해가지고 내일 일단 공을 던져야 되는데 7년 만에 야간 운동 스스로 하는 거 그 개인 운동 있잖아요 개인 운동을 지금 방송 끝날 때까지 방송 켜놓고 좀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내일 요 폼으로 던져야 되니까 폼도 좀 잡고 뭐가 안 되는지 뭐가 되는지 요것도 좀 하고 야구 선수들 투수들이 전주 훈련 가면 요런 운동 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더 편하게 140kg 마이벽이죠 138kg 이상은 절대 안 되는 크크 아니야 2kg에서 3kg 팡 튕구는 방법을 내가 또 알잖아 나는 또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안단 말이야 요기에 137, 138이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쇼트바운드 식으로 있잖아 홈베이스 보고 갔다 찍어 보면은 3kg에서 4kg 팡 튕거든 나 지금 그거 노리고 있어 포수가 잡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내일 공 누가 받아주냐 톤톤님이 있으니까 받아주겠지 그래가지고 고거 고거 노리고 있고 36, 37까지만 나오면은 아니야 두두수야 원래 그게 방법이야 스피드 올리는 방법이고 스피드 건 제가 위에서 3kg 난다 아이 그 정도 안 나요 그 정도 안 나요 정확합니다 스피드 건 한번 튕구는 방법은 일단 알기 때문에 완전 위로 빵 던져버려든지 완전 밑으로 그냥 던져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한번 탕 걸리면은 140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던졌는데 137, 138 나와버리면은 못 던진다 포기해야지 그래서 오늘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8시, 9시 정도서부터 9시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일단 수건은 한 장 가져오고 오늘 새도우 할 수건 아 웃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려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연습할 때 선수들 연습할 때 수건 자르는 게 이렇게 자르는 게 반을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운동할 때 쓰고 이거를 3분의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수건이 한 장 있으면은 5분의 2 정도를 잘라가지고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반을 접어요 또 반을 접어 3분의 1이면 좀 클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지 3분의 1이면 말은 도박도박하게 어 그래 도박도박하게 도박도박 해야지 이렇게 운동할 준비는 끝났고요 2분의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안좋아 안좋아 좌우 반전 풀어달라고 오늘 좌우 반전 한번 풀어야 되나 어때요? 어때요? 지금은 오른손 똑바로 보여요? 좌우 반전 돌렸는데 수건 갖다놓고 하면 되고 가라 그래 자꾸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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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네 가라고 미친놈 아니야 저거 간다 한 번만 하면 되지 사장님 배고프시단다 크크 배고파가 신경 안 그래도 니게 미져 죽겠는데 희양 내 자러 갈게 가라 내 간대 가라 가라 그래 내가 보내줄까 잠깐만 야 강제시키라 지금 배고파 뒤지겠네 이럴 때는 진짜 건드는 거 아니디 형님 미안합니다 저 잘못했는데 때릴 거 같으면 내만 때리기소 한 파 줬다 미친놈 매니저히 없어가지고 니는 운 좋은 줄 알아라 한 번 봐줬다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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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작년에 나 대장암 사기 진단받고 치료하면서 형 방송 보면서 힘 많이 됐고 형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냥 사정말 안하고 힘내라고 말해달라 했는데 그때 말해줘서 진짜 많이 힘이 됐어요 고마웠어요 형 그래 그래 아 또 이렇게 또 고맙고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난중에 잘되고 가면 얼마나 좋냐 그냥 좋은 얘기만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게끔 해달라고 나보고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드려야 되잖아 우리 팬들도 좋은 얘기만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게끔 고생했다 야구암아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힘들었지만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 내가 힘내가지고 잘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거잖아 그럼 지금 더 힘내가지고 잘하면은 또 앞으로 미래에 몇 달 뒤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? 또 힘내고 파이팅! 파이팅! 야구하기도 파이팅! 앉은 만도 파이팅! 나도 열심히 할게! 알았지? 둘 다 파이팅! 실례예요 석장 진月과 관광객 잊는 만도! 아 진국 관광객이 아니라고? 아니다 진국 관광객 아니다 아... 전념으로 해야지 사신수라 아 brief 아... 몸 푸는데 오래 걸린다 ping 누나 rzeczywiście 진정 감이 하얀 형들 구독! 좋아요! 알람 콘텐츠까지 딸랑딸랑! 구독! 좋아요! 좋아요!